자막제공자 꼬나 아유 세상에 이빨 관리 더 잘 하자 아직 다리아기 못 꼈어 먹고 싶은것도 좀 참고 꼬나 조심 좀 하자 우리 알았지? 요코 요코야 언니 귀찮대 언니 몸에서 좀 이상한 냄새가 나지? 응 요코야 그만 요코 그만 요코 그만 언니 귀찮아 딴 데 가뿐다 귀찮으니까 요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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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ieser 아유 진짜 둘 아유 진짜 ㅋㅋㅋㅋ URE 벌룩벌룩벌룩 그려 벌룩벌룩 그려 오고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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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코아... 또 궁금해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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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 누나 냄새가 이상해? 계속 지켜봐 이상한가봐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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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.. 아... 아... 아...